주인공이기도 한데요 This is the performance of the fusion music band 경성굴아쿠 여러분 경성굴아쿠가 채워드릴 아주 신나는 무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2968년 9000이 모신 날 연등회 대동 한바당의 첫 공연 경성굴아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경성굴아쿠의 무대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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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연등회 대동 한바당을 채워줄 첫번째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대의 음영시설 준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음영체크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성브라크가 멋진 최고의 무대에 선수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구도 다행이 연등에 왔는데 어우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올 시구라면 여러분들이 고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구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고개도의 생겼나 앞집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먹내러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영감을 데리고 둘장 살았까 총각을 데리고 뺀소리를 칠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이심리 못 가서 불안감 만나고 삼심도 못 가서 되돌아오느라 앞집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먹내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나 못가도 나 저녁 collector 중ios이세요 하루 종일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유난히 곱게도 왜 생겼나 무쇠 풍부 넓은 거 사람의 간장을 가로게 내놓나 용감을 내리고 술장 사과장 한 장을 꽂아서 개꽃 내리고 중강을 내리고 뺑석 끼치다니 나봐라 사람이 시럽게 된다 왜 그래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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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왜 그래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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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달도 막소 벌도 밝아 월년 4창의 저 달이 밝아 달도 막소 벌도 막소 월년 4창의 저 달이 밝아 서울도 중강에 단군이 많다 웅! 하이! 막소랑 안다 에헤헤헤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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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다같이! 에헤헤헤헤야 홀라 홀라 내 사랑아 너리 짐어 호이 치고 에헤헤야, 헐야, 헐야의 사랑아 에헤헤야, 헐야, 헐야의 사랑아 소리 지르세요! 한 번 더 소리 지르세요! 어이 싫어! 자, 이어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까투리 타령 김지가 한 번 따라해야 할 게 있는데요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아님 해방우리 떨렁 듣고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해볼게요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아님 해방우리 떨렁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까투리 타령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안 좋아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u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내 밤우리 떨렁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rut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뭐라고요? 뭐라고요? 낙특이 사냥을 나간다 솔라노라 진리산로 번호사냥을 나간다 귀삼에 올라 보도산을 보고 나 중두가 당도하니 중천구라 해룡산로 번호사냥을 나간다 해룡삼에 올라 종디살로 번호사냥을 당도하니 낙특이 한마리 푸는 동안이 대박 우리 떨려 뭐라고? 낙특이 말로 다가간다 낙특이 한마리 푸는 동안이 대박 우리 떨려 다가짓! 낙특이 사냥을 나간다 낙특이 사냥을 나간다 낙특이 하나 샽 낙특이 사랑을 나간다 낙특이 사냥을 나간다 낙특이 사냥을 나간다 낙특이 사냥inging 동영상도라 북경세제로 껌사냥을 당부한다 동영상도라 북경세제로 껌사냥을 당부한다 개수로 돌아 한라사냥 올라 껌사냥을 당부한다 한라사냥 올라 백두산을 보고 울릉도 등도를 당부한다 군릉도라 북경세제로 껌사냥을 당부한다 동두를 단까지도 말면 이를 타고 영성에 당부한다 정성하고 동불안구가 껌사냥을 당부한다 갓이 사냥을 다 두근한 당부고 서울라 목판에 당부하니 갓둘이 한마리 두두둥하니 매방우리 떨러 갓둘이 한마리 두두둥하니 매방우리 떨러 갓둘이 한마리 두두둥하니 매방우리 떨러 뭐라구요 갓둘이 한마리 두두둥하니 매방우리 떨러 갓둘이 한마리 두두둥하니 매방우리 떨러 마태리사냥을 나간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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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의 히별살이 오고 호토라가 모호 삼살 콩산이 마고 삼살이 오고 상버섯 삼살인데 국내방대 볼나리살 돌보가자 희나리 비나리 온중살 돌보가자 희나리 비나리 그의 길 돌보가자 저다리 저다리 월정 4창 발깻은 날 희나리 비나리 소원 섬취 말아 희나리 희나리 공중살 굴고 가자 희나리 희나리 희내 굴고 가자 저날이 저날이 월벽 한창 말길날 희나리 희나리 구원성취 H H 아멘 나ätta 화려니와 파리 이런곳은 ans 시작 아멘 calf 이잇 이 Jerusalem 일 년 열두 달이오 하느니아의 손날 반대는 개순날 반대는 삼십일 반대는 십오일 하루는 날 열두 심대주여 하루는 스물을 넷이 행동이 파네 정성군 앞으로 납시요 정월에 드는 해 2월 영등받고 2월에 드는 행명자 둘이 받고 3월에 드는 해 4월에 주파일성과 열의 부천이 왔는 물받고 4월에 6월에 6월에 7월에 겨우직렬 동일이다 희나리 희나리 옹중살 희나리 희나리 옹중살 굴보마자 뭐라고? 희나리 희나리 그들이 뭘 먹으려누 4월이 화로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 다 끝났는데 내려갈까요? 행복 더 할까요? 행복 더 할까요? 목소리가 놀라운 자가서 부처님이 안쟁이신데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돼 할까요? 말까요? 네 좋습니다 앵콜 앵콜 좋습니다 앵콜 앵콜 이번에는 저희가 아리랑이라는 곡을 한번 해볼건데요 네 다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 해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으아 thy hey 있대 SAN 네가 젊은 동해바다 회원소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단함을 잘 찾느냐 그 중간의 표정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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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